81, past tense 1, 과거형 1, to write, 써요, he wrote a letter, 그녀는 편지를 썼어요, and she wrote a card, 그리고 그녀는 카드를 썼어요, 그리고 그녀는 카드를 썼어요, to read, 읽어요, 읽어요, he read a magazine, 그는 잡지를 읽었어요, 그는 잡지를 읽었어요, and she read a book, 그리고 그녀는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책을 읽었어요, to take, 가져가요, 가져가요, he took a cigarette, 그는 담배를 가져갔어요, 그는 담배를 가져갔어요, she took a piece of chocolate, 그녀는 초콜릿 한 조각을 가져갔어요, 그녀는 초콜릿 한 조각을 가져갔어요, he was disloyal, but she was loyal, 그는 의리가 없었지만, 그녀는 의리가 있었어요, 그는 의리가 없었지만, 그녀는 의리가 있었어요, he was lazy, but she was hard working, 그는 게을렀지만, 그녀는 성실했어요, 그는 게을렀지만, 그녀는 성실했어요, he was poor, but she was rich, 그는 가난했지만, 그녀는 부자였어요, 그는 가난했지만, 그녀는 부자였어요, 그는 돈이 없었고, 빚만 있었어요, 그는 돈이 없었고, 빚만 있었어요, he had no luck, only bad luck, 그는 행운이 없었고, 불운만 있었어요, 그는 행운이 없었고, 불운만 있었어요, he had no success, only failure, 그는 성공이 없었고, 실패만 있었어요, 그는 성공이 없었고, 실패만 있었어요, he was not satisfied, but dissatisfied, 그는 만족하지 않았고, 불만족했어요, 그는 만족하지 않았고, 불만족했어요, he was not happy, but sad, 그는 행복하지 않았고, 슬펐어요, 그는 행복하지 않았고, 슬펐어요, 그는 친절하지 않았고, 불친절했어요, 그는 친절하지 않았고, 불친절했어요, ắn 그는alon car saved, Mighty, 그는 너무iffs